정신을 강조하던 곳에서 육체성, 몸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대상이 된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예 전면적으로 근대 몸, 여성에 대한 담론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계신 이영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문화연구소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그 이름을 받아들입니까? 뭐 헬스센터냐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하는데요. 몸, 문화가, 문화라는 말이 약간 몸이랑 직접 붙으니까 좀 생소한가 봐요. 좀 이상하죠. 몸의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조금 사적인 동기라는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냥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현대 소설 중에서도 개화기의 소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화기 소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다 보니까 가장 주된 특징으로 하나 잡힌 게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의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소설이나 그 이후 소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좀 확대해서 이제 책으로도 이제 육체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이제 몸에 대한 인식이 근대화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게 됐는데 의학 같은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고 또 무슨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몸에 대한 훈련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이런 시기가 이제 근대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 이영환 선생님이 바로 그거죠. 누구나 미인이 되어야겠다 강박증에 가까운 일종의 신드롬을 보이는 게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강요된 것 만들어진 것이다. 당사자가 되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여성들을 보편적으로 일컬어서 미인 강박증에 빠져있다 그러면 내가 일종의 이제 어떤 병자가 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아슬아슬한 경계예요. 그 미인 강박증이라는 지칭되는 용어서부터 규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인 강박증이란 일단 저는 그런 그게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 연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또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그게 증상으로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어하거나 자기가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다는 게 본인한테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갖고 오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됐어 꼭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소 부자연스러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강박증을 자책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 걸 가졌다는 걸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에 뭔가 그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강박이 생기거든요. 자학을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재미있게 느끼는 건 서방권에서는 죄의식 있잖아요. 자책. 이걸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책은 복종의 의식으로 자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행태로. 그래서 누군가가 죄의식을 가지면 우리 문화에서는 뭔가 반성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런 서방권에서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삶의 태도를 이렇게 여긴다는데 이영원 선생님 말씀도 걸핏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제 좀 시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랬다 이렇게 버리면 아무것도 규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장희빈을 보면 만약에 실물을 봤다면 요즘 사람이 봤으면 전혀 미인으로 안 봤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몸집이 컸을 것이고 옛날 미녀라는 게 상체가 어깨가 아주 좁고 얼굴은 후덕한 요즘은 아주 싫어하는 달덩이 같은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모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봐왔는지 간단히 짚어주시면요. 그러니까 근대를 이제 기점으로 치자면 근대 이전까지의 미인의 기준은 그때 남은 사료들이나 이런 데 보면 얼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달덩이 같고 복스럽고 그 다음에 앵두 같은 입술 정도 있는데 눈은 뭐 별 같은 눈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미인이라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눈의 크기가 얼마나다라든지 비율이 어떻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몸에 있어서의 라인은 그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좁고 하체는 굉장히 풍만해 보이는 그런 걸 상박하우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박하우의 체형을 미인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은 거의 몸을 안 본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옷의 실루엣이 그렇게 생긴 거죠. 상체는 굉장히 저고리가 작고 그 다음에 치마는 아주 풍성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로 했었는데 이제 옷에 대한 어떤 관념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근대화 이후예요. 이런 조선 후기까지 입었던 이 한복의 옷차림이 여성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옷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핀다고 그럴 때요. 근대 이전 근대 이후로 할 때 문학사로 나누는 근대 이전 이후가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의 현대사 정치사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논의 맥락에서는 대개 어느 점을 시점을 잘라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30년대쯤으로 이렇게 되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옷이 바뀌기 시작한 건 한 20년대쯤 중반부터인데요. 치마가 짧아지고 가슴띠 대신에 어깨가 달린 치마를 입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량은 되기 시작했는데 계량된 거에서 몸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건 조금 더 지나서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옷차림이 바뀌고 나니까 여성들의 몸의 노출 방식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몸은 예쁘네 저 몸은 예쁘지 않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30년대 중반부터가 그런 S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기준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몸매는 괜찮아 저 몸매는 그렇지 않다를 분간하려면 뭔가 이게 대조, 판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서구 문물, 또 일본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변화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여준 여성들의 몸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 사람들이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문화, 시각적인 문화들이 그 당시에 들어오면서 그런 변화가 생겼죠. 그 당시 서양 여성의 모습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왔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영화 배우들의 외모를 보고 그런 글을 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특히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양의 뭐뭐 배우 같은 그런 미모를 가진 배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준이 거의 서양 여배우들로 돼요. 그리고 잡지에도 여성들 사진이 일반 여성들 사진은 거의 실리기가 힘드니까요. 대부분이 그런 기생사진 아니면 그럼 서양 여성들 사진이 많이 실려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 기사인데 가사 일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인데 서양 금발머리의 여성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서양 여성들이 예쁜 여성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 풍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 잡지들 특히 여성 관련 잡지들 보면 전혀 별개인데 외국 모델이 이렇게 하는 우리 인식 CF에도 그런 것도 많고요. 광고 전단지 이런 거에도 외국인 여성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몸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한 비교가 생겨난 동기. 몸이 노출될 수 있는 옷차림의 변화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통 옷차림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얘기 지적된 거하고 또 하나는 바로 건강과는 조금 다른 관점. 미모, 아름다움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주장했다는 얘기들이요. 대개 어떤 얘기들입니까? 일단은 건강으로 치마나 이런 것들을 계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물론 양장도 그때부터 들어왔고요. 서양 옷차림도 들어온 점도 있고 한국 옷에 있어서도 치마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이런 치마를 입었을 때가 예뻐 보인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긴 치마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짧은 치마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옷이 미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해요. 건강뿐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각선미라든지 또 곡선미로 이제 가슴. 다리가 어쨌든 좀 드러나고. 일단 치마가 짧아진 게 제일 큰 원인이죠. 그래서 다리 특히 각선미에 대한 글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렇게 각선미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만화 같은 것도 시사 풍자 만화 같은 거에 그런 여성들의 다리만 쳐다보고 있는 남성들 이런 것들에 각선미 얘기가 많이 거론됐다는 게 대략 언제라고요? 시기적으로? 30년대쯤부터요. 30년대에 이미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까? 네. 되게 심하게. 그래서 배우들에 대해서 품평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유명 인사들이 하면서 이 배우는 각선미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저 여자 기자인데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까지도 그 기자가 기자들 중에서 각선미가 최고고 이런 얘기를 글로 막 써서 남기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요즘 같으면 좀 고상하게 외모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혹독한 기준대로 막 얘기해요. 그래서 현진건 같은 소설가는 목이 짧은 여자는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이광수도 키가 작고 이러면 안 되고 김동인도 신일선이라는 그 당시에 영화배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가 얼굴은 예쁜데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영향을 끼치게. 영향력을 강력히 미쳤겠죠. 요즘 소설가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겠죠.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좀 약간 붕괴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잘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다른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문명의 기준은 그 나라의 미인의 수준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인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가 되려면 미인들을 외국의 기준, 문명화된 나라의 기준에 맞는 미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도 문명화된 나라가 된다. 대단히 애족적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지식인들이 악의적으로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에 지배적인 생각의 풍토였군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잘 얘기할수록 자기가 심미안이 있고 좀 더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인간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장 들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견지해온 생각은 뭐냐면 마음이 고운 게 중요하지 얼굴만 예쁘다고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즉 겉에 보여지는 외모보다는 안에 품고 있는 그녀의 지성 자꾸 제가 그녀 여성 얘기만 하는데 이게 지금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남자도 아닌 건 아닌데 논의의 편의상 그러니까 마음과 외모를 분리해서 마음을 더 우위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의 걸 우위에 뒀었는데 그 당시 외모 지상지를 붙이킨 지식인들은 혹시 갈등 같은 거 안 느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연구한 걸로 치면 이 예쁜 여자 만들기 전에 쓴 육체의 탄생에서 다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전복적으로 일어난 게 이미 개학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외모로 아름다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이 있을 때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한 게 개항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몸과 내가 만났는데 그들의 어떤 몸에서 느낀 여러 가지 열등감들 인종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이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아가려면 우리 민족의 인종도 계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중에 한 방법 중 방법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랑 의학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미 있어서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1900년대 이 지원부터 있었던 거죠. 저는 한 60, 7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 시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온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거슬러 가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통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천연 자원 같구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데 다시 말해서 성형, 다이어트, 외모 관리 등등 말이에요. 이거는 시초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어떻게들 시작했습니까? 성형 수술의 경우는 생각보다 그것도 빠른데요. 그게 30년대부터예요. 30년대? 네. 그 당시에는 어디를 어떻게 성형했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쌍꺼풀 수술이랑 그때도 쌍꺼풀 수술이었군요. 네. 융비술이라는 거. 코를 높이는 수술이요. 그게 이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특히 융비술 같은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융비술이 있더라고요. 파라핀을 넣는 방법, 연고를 이식하는 방법, 상아를 삽입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막 상세하게 이것들의 부작용은 뭐고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좀 흔히 했다라고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도 다리 성형도 했었고요. 종아리를 가늘게 만드는 수술. 그 다음에 가슴 성형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슴 크기가 너무 크면 작게 작으면 크게 만드는 수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아니 그 30년에 다 있었네요. 네. 의외로. 지방흡입술 같은 수준만 빼놓고는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아리 수술이 흡입술은 아니죠. 지방제거 수술이니까 그것도 거의 뭐 있었던 셈인 거죠. 네. 놀랍네요. 미모에 대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낳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현상으로만 바라볼 일이죠. 뭐 너무 또 이렇게 자책하면서 보지 말고 말이에요. 뭐냐면 그 미인의 변신은 부재 뭐 그런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 이게 보니까 손님 책에 1924년도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던데 어쩜 이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논의가요. 요즘 많이 만연한 게 알고 보니까 1920년대 30년대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 미모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 유명한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김정필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여성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서 본부 독살. 남편을 독약을 먹여서 죽인 여성이고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처음에 자백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뒤늦게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번복을 하면서 이제 재심을 받게 됐는데 그 재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 여성을 취재를 했는데 그 여성을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부 독살 미인. 남편을 죽인 미인이라는 방식으로 기사에 제목을 넣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얼마나 미인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재판정에 일반인들이 그 여자를 보려고 방청객으로 몰려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 그것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팔리고 또 심지어는 그 여성을 살려달라고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저런 미인이 남편을 죽였을 리가 없다. 죽였을 리가 없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판사한테 투서를 보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봐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변호사도 무료 변호사가 붙어서 이 여성을 변호해주고 등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요. 사형 받을 만한 살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번복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거의 다 이제 점점 감형이 돼요. 그래서 결국 12년 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쁘니까 살인을 해도 용서가 되던 그런 시대얼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기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그 여자가 미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인이 아닌데 요즘에 재판소 기사가 너무 없어서 뭔가 좀 크게 한 번 터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작당을 해서 뭐 괜찮게 생긴 편이지 않냐. 그래서 미인이라고 쓰자라고 해서 미인으로 다 호명을 했다는 거죠. 언론이 만들었군요. 그래서 미인을 만들어내서 그게 그렇게 한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렇군요. 상업적인 저널리즘의 역할이 그런 데 있었던 거죠. 하여간 참 여러 가지가 오래전부터 있었구나를 오늘 참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 논의로 되돌아가서 외모가 우월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메리트, 이득을 얻는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물론 모든 조건이 동등한데 예를 들면 학력, 능력, 또 그 사람이 가장 인품 이런 게 다 동등한데 미인이라는 것만으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모든 부분에서 획일화시켜서 미인이나 외모지상주의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야말로 몸 하나로 아름다운 미모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대학에서 주차요원으로 여성들을 뽑아서 백화점의 주차요원처럼 이런 걸 티켓을 나눠주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막 이제 여학생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에 다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게 성차별이고 외모지상주의다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자리가 뺏긴 거잖아요. 자기가 몸으로 외모 때문에 또 성차별적인 건지 모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게 자신의 생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뺏겼다는 거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문제다 또 성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살 길이 막혔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외모인 사람이 그 외모를 통해서 사회 진출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은 더 문제는 요즘은 부가 미두 독점을 해가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꿀 수가 없으니까 네, 가꿀 수도 없고 비만이 되고 고도 비만이 가난을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미도 이제 부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미인대에 대해서 무조건 또 좋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이영하 선생님의 말씀에 행간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읽어보면 개몽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으로 미모 강박증에 대해서 막 질타하는 분위기는 좀 위험한 것이다. 그분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자.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니신가 싶어요. 계속해서 요즘 무슨 걸 차도남, 까도남 유행어가 끊임없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행동도 있지만 외모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갖는 참 미묘한 이중심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방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선망을 한다든가 또는 부족한 외모 자체를 가혹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각자 대중들의 자기 컴플렉스를 거기다가 역으로 투사한다든가 아주 괴이한 사회심리를 읽게 되는데 그런 유행현상들 선생님 보시는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별명을 어떤 부분에 예쁘다고 붙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꽃중년 같은 거는 요즘 와서 만든 말인데 그것도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적인 말이지만 중년한테도 꽃이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말들을 붙여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 외모지상주의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아름다움. 네. 세대별로, 성별로, 나이별로 다 이렇게 다양한 네. 그런 것들이 획일화된 것들을 극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양화해서 말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미인론의 원론, 원점으로 다시 와서 말이죠 모두가 조금씩 다 예뻐지는 세상이긴 한데 말이에요 특출한 미인들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인의 원류들, 성형수술 최초로 한 여성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오엽주라는 여성인데요. 이름도 예쁘네요. 그냥 여염집 여성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교사도 했던 여성이고요. 신여성이군요. 네. 신여성이었고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다가 중간에 미용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미용사로 또 막 신문에 화제가 됐고 그때도 이제 미모가 좀 있으니까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미모 때문인지 영화 배우로 또 데뷔를 해요. 근데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데뷔를 해요. 상당한 미모였던 모양이네요. 뭐 거의 최초의 한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게 일본에 가서 영화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즈음에 성형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외카풀의 눈이었는데 쌍꺼풀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받았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죠. 그 여성이.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그런 특출한 미인들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행복했던 것인가 자신의 남보다 다른 탁월한 외모가 대개는 이제 미인은 박명한 건 삶이 고단한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갔던 과정에서 인생사도 좀 다양했던 것 같은 게 영화 배우하는 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행적이 좀 묘연한데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또 뭐 카페에서 여급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굴곡진 삶이 있었던 거죠.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약간 미모 그러니까 얼굴이 좀 예쁘고 그렇다는 게 다양한 남성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상처받을 일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어요. 이 여성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여성은 결국에는 제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미용실을 차리면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용실이 아주 유명하고 상류층은 다 그 미용실에 가는 그런 미용실을 차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다시 자기 미모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기사로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래요. 미용 칼럼 같은 거. 그러니까 미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좌우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자신의 본인의 태도. 네. 본능적으로 또 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몸에 대한 태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가령 전쟁 시기 같은 때가 되면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가꾼다는 게 악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몸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때들 막 입은 거. 그런 게 다 이제 옷차림도 그렇고 사회가 혹은 국가가 권유하는 외모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그때그때 생기는 거겠죠. 네. 식민지식이 1920년대 30년대는 여성들한테 특히 외모를 가꾸라고 좀 사회가 강요를 했다면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가 총동원형을 내려서 전시체제로 바뀌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여성들한테도 꾸미는 게 허영이고 사치다라고 해서 화장을 하지 않고도 예뻐지는 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요. 몸빼도 그때 처음 나왔죠. 40년대. 그래서 그거를 막 억지로 입게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검사하고. 그런데 사대부가의 좀 이렇게 상류층 여성들은 그걸 검사할 때만 잠깐 입었다가 절대 안 입고 이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일이 전쟁터에 나가는 남성들을 잘 보조하기 위한 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미거나 이런 걸 할 일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외모와 상이 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영하 박사님하고 이제 외모지상주의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런 사회적 담론의 원료를 쭉 가본 셈이에요. 좀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욕주의적으로, 정신주의적으로 외모 가꾸기를 비판하는 시선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념 속에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대개 그런 입장일 것이다. 그런 시각이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현대사회에서 몸 내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정신과는 구분되는 어떤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 그걸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몸에 대한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정리 말씀이요. 미적 금욕주의라고 하는, 꾸미지 않는 것, 외모를 막 가꾸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그 사회가 만연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걸 당장에 그렇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또 가부장제 질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우린 그걸 안 해라는 건 반대로 그걸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페미즘 내에서도 몇 개의 파가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막 도치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여성이 가진 매력을 막 드러내고 그걸 권력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 두 부류도 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페미스트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건 그로테스크하고 아브젝시용이라는 건데요. 그런 게 한국어로 하자면 기괴한 것 또는 비천한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가 임신을 했다든지 배설물을 막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전복해야 된다는 거죠. 외모에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던 것들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런 실천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일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역시 의문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도 역시 한계는 있지만 이 마지막 대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다양성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기준이 너무 회귀라 되어 있어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주자고 하는데 그걸 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차용을 하고 그리고 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긍정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N개의 아름다움을 찾자는 건데요. N개의 아름다움. N명의 사람이 있으면 N명한테 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늙고 그런 몸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또 아주 왜소하거나 또는 굉장히 큰 몸주이거나 또 얼굴이 남들이 생각하는 회귀라든지 기준에서의 미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을 하고 그걸 감동을 많이 하면 좀 더 다양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그게 외모지상주의에서 내가 컴플렉스는 안 가지면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의 다양성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에서 우리 과거 역사 속에 과거 문화 속에 존재했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서 우리들에게 인식을 환기시켜주는 그 작업이 상당히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소위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담론들 찾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이영아 박사와 함께한 시간인데요. 몸 가꾸기에 대한 얘기는 새삼스러울 만큼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아주 쉽게 그거 참 문제야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거나 개선되는 바는 없죠. 왜냐하면 잘 갖고 몸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선, 우리 관점을 좀 더 넓고 다양하게 가져보는 건 어떻겠는가. 예컨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영아 박사가 계속 얘기한 대로 다양한 것에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다양함을 우리 사회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외모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들 남보다 두드러지지 못한 또는 무언가 부족한 외모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들이 많이 많이 이야기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외모로 인해서 삶의 이득을 누리는 반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론에서 불편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 현실이요. 예, 좀 더 심화시켜서 토론할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거리 과제로 남겨두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